안녕하세요. 경찰관부현법 강의를 담당하게 된 진신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바로 진도 나갑니다. 공부 방법, 공부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 방법 다 아실 것이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강 인테리어 강의를 소화하시는 분들 인강의 장점이 있죠. 장점은 뭡니까? 내가 언제라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언제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안 봅니다. 언제라도 안 봅니다. 그러면 인강의 단점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되겠죠. 단점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요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수험생들을 강의를 하고 가르쳐 보면서 보통 마음만 급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지인도만 구경합니다. 구경만 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경만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거잖아요. 구경만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반드시 복습을 해야 하면 됩니다. 그때마다 복습을 하셔야 되고 제가 추진하는 방법은 한 4시간 정도 수강 후에 복습을 하자는 겁니다. 4시간 정도는 적어도 수강한 다음에 마음 급하다고 계속 앞으로 할 것만 구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진도로 수강을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예요. 제 공부는 여러분들 제 공부 좀 잘 하시니까 특별한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법 공부 방법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공부할 때는 이게 중요하고 여기서 시작해야 되고 방화제 공부할 때는 구체적 위험범 추상세 위험범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라. 그때 그때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쭉 따라오시되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 저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 복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수업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로 진도 나갑니다. 바로 14페이지입니다.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법의 기본 개념 먼저 형법이란 말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뭐 형법 한자로 이렇게 쓰죠. 이 글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글자의 의미는 요거 있죠? 요건 무슨 글자입니까? 요거는 옛날에 만약에 나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칼을 채워줘요. 칼을 이런 도구를 딱 채웁니다. 그러면 형법 할 때 이 글자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건 칼도자입니다. 그러면 형이라는 이 글자는 상당히 무섭죠. 왜냐하면 요런 걸 나쁜 짓 했을 때 요걸 딱 채우고 말 안 듣는다? 칼로 가지고 땡깡입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 법, 법자입니다. 네 이 법, 법, 법 할 때 법 이 원래 글자는 이게 아닙니다. 이 법, 법자의 원래 글자는 이렇습니다.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법, 법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요건 뭔가요? 요 왼쪽 요건 삼수변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삼수 물수자입니다. 물이고 요거는 가다 글자입니다. 갈거 뭐 영어로 고 그리고 그리고 이건 뭘까요? 요거 요 글자가 네 혜태치자입니다. 혜태치 그러면 법, 법자의 원래 글자가 이건데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혜태는 뭘 상징합니까? 동양의 전설적인 동물로서 전설적인 동양의 동물로서 바로 그 악행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가서 응징하는 동물입니다. 못된 놈을 보면 가서 응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혜태라고 하는 것은 저스티스입니다.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법, 법자는 나쁜 놈을 보면 혜태가 물처럼 가서 응징하는 겁니다. 물이 뭡니까? 물은 수평 어떤 그릇에 담고 기울여도 수평을 유지합니다. 수평을 따라서 바로 이 물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네 공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면 혜태가 뭐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보면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가서 응징하는 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 법자의 원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법은 무슨 말인가요? 무섭죠. 이거 칼로 땡강 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공정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법은 한마디로 저스티스입니다. 정의 네 그래서 형법을 공부할 때는 이미 제가 봤을 때 형법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감 정의감 정의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형법을 풀 수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물론 없는 게 있습니다. 재산재 이런 것들 이런 것은 형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법 상법 기타 실체법 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나머지들은 그냥 내 생각에 이게 답일 것 같다. 네 거의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형법을 공부하면서 바꾸는 것은 그 저스티스 일종의 리글 마인드죠. 리글 마인드 네 법적인 사고방식을 구체적이고 바로 구체적이고 좀 멋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현만 을을 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형법 글자에 대한 설명을 한 요소도만 하고 그러면 법이 뭐냐 법 네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건 그리고 효과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구매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네 법적인 효과를 준다. 이게 법이 되겠죠. 그러면 형법 형법은 요건이 뭐겠습니까 범죄 네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효과를 줍니다. 법적인 효과는 상을 줄 일은 없고 벌을 주겠죠. 형벌 그렇죠. 형벌 뭐 사형 징역 벌검 요하튼 형벌을 보갑니다. 네 그리고 또 보안처분 네 보안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보안처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네 전자발찌를 생각하면 됩니다. 춘봉이가 성범죄를 성범죄를 계속 범해 왔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방 갔다가 왔습니다. 몇 번씩이나 그런데 다시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됩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일반 사회에 풀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치를 추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위치 추적 전자장지 즉 전자발찌 이런 게 보안처분입니다. 즉 형법이란 형법이란 범죄에 대한 효과라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헌법은 뭡니까? 헌법 헌법은 즉 형법은 한마디로 형을 다루는 법이고 헌법은 이 헌자가 법헌자입니다. 법헌자입니다. 그러면 헌법은 뭡니까? 법을 다루는 법 이게 바로 헌법입니다. 최상비법이죠. 법을 다루니까 네 이런 거고 그러면 형법 네 바로 의의를 봅니다. 교재 14페이지에 형법의 의의 형법의 밑에 내용 형법이란 일정행위를 범죄로 하고 그에 대한 법률효과로서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형벌이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에 기초한 형사 제자입니다. 네 이미 형법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멋진 표현이다 하실 겁니다. 다시 봅니다.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네 앞으로 불법을 불법을 구수정권 해당성 그리고 위법성 이걸 불법이다 라고 공부를 하게 되시고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이게 뭡니까 네 범죄다 네 범죄가 구수정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거다 라고 공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장을 다시 보시면 형벌이란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 즉 범죄에 대한 형사 제재입니다. 네 벌을 주는 거죠 형사 제재니까 반면 보안츠부는 전자발찌 이와 같은 것들 과거가 아니고 장례입니다. 장례 위험성 앞으로 춘봉이가 다시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냥 풀어둘 수가 없죠 그래서 장례 위험성으로도 행위사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 조치다 이렇게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반추부는 형사 제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얘가 성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니까 합목적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형법의 범위 그런 것은 공밥할 필요가 없으니까 휙 넘어갑니다. 그리고 형법의 기본이론에서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형법의 기본이론 제형법정주의입니다. 제형법정주의 말 그대로 범죄와 형법은 법정 법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인치주의가 아니고 법치주의죠. 그래서 법으로 정하라. 그러면 재량 스스로를 봅니다. 스스로 밑에 세 줄 보시면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보시면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맞겠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해하다 나쁘다 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겠죠. 그리고 범죄가 없으면 당연히 형벌도 없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제형법정주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권력분리분리에 원칙을 의미한다. 헌재 헌보채판소 판례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 개념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게 그 밑에 제2항 제형법정주의의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것은 제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그냥 편하게 구경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본교적으로 그 밑에 판례들을 다 공부하자 뭐 그건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원칙들이 있다. 구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 1번 법률주의입니다. 법률주의 말 그대로 제와 형벌은 법으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공부하니깐 기본적인 상식으로 법의 단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단계는 최상위법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죠. 법을 다루는 법이니까 그리고 헌법 밑에 법률이 그 다음에 명령 그리고 그 밑에 규칙 이 네 단계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이게 법규범의 단계입니다. 법규 법규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단순한 사무처리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입니다. 바로 이 법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땡땡땡땡법 네 메인드의 글자가 법으로 끝나는 것 이게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뭐 형법 민법 상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메인드의 글자가 법으로 끝났다. 이런 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법률보다는 합의 규범위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대통령령 총리령 그 다음 부령 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고 뭐 대통령령은 네 대통령이 발령하는 명령입니다. 규범으로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무슨법 네 시행령으로 끝납니다. 바로 시행령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대통령령으로서 법률보다는 합의 규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부령은 말 그대로 각부장관입니다. 그렇죠 각부장관이 자신의 침무와 관련해서 발령하는 규범 바로 부령입니다. 부령은 무슨무슨법 네 시행규칙 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슨 기본적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 뭐 시부미생법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부령으로서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 규칙 뭐 선거관리위원의 규칙 뭐 대법원 규칙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은 깊게 공부하자 그건 아니고 법을 공부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 체계는 뭐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형법 중심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효과인 형벌이 무엇인지는 반드시 요거로 정하라는 거잖아요. 법으로 법률주의니까 그렇죠. 법으로 정하라. 이게 땡땡땡 법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가 복잡다단하고 기술적이고 세부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일일이 법으로 다 규정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기본적인 기준 이런 것을 정하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합의교범으로 위임하여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기본은 딱 정하되 합의교범으로 이렇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그렇죠. 뭐 하는 것이고 또 명령도 자기가 위임받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정하되 그리고 또 합의교범인 규칙등으로 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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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이런 게 위임 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도 법률로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적 법률유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유보 법률유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머무를 유자 낭길보자입니다. 법으로 남겨둔다. 법률로 법률로 정하도록 남겨둔다. 그런데 헌법은 최상비법이죠. 최상비법으로서의 헌법은 개방성과 추상성을 본질을 합니다. 헌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으면 헌법에서 모든 것을 다 규정하고 있으면 카리스마가 없죠. 그냥 헌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헌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과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 자격 이런 것은 법률로 정하라고 개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 딱 정해가지고 법률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런 게 개별적 법률유보입니다. 그래서 탄생된 법률이 뭡니까? 국적법이죠. 국적법. 헌법의 위임에 의해서 국적법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은 최상위법이고 아무튼 지금 요거 본 것은 아무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정하는 것은 힘드니까 합의교범으로 위임하여 입법해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한번 본 겁니다. 그러면 재양 제2항 재형법중주의의 내용 여기서 네모 1번 법률주의죠. 그 밑에 있는 판례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의문이냐 왜 이걸 우리가 형법공발도 해야 되는가 저도 항상 비판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경찰 간부도 그렇고 경찰 채용에서도 항상 일본은 재형법중주의 문제가 쭉 출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극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형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문제로서 헌법의 문제인데 꼭 우리 경찰 간부 경찰청에서는 일본에서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경찰 채용이죠. 국업 경찰 채용에서의 출제 경향은 일본에서 재형법중주의가 거의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경찰 간부시험에서는 또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순생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함이 막중합니다. 아마 이 형법 총론에서 공부해야 될 판례 중에 절반 정도가 재형법중주의의 판례입니다.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나중에 받으면 되겠죠. 지금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고 재형법중주의 공부는 앞으로 기본 수업 때는 기본적인 틀만 잡고 그 다음에 판례 또는 기출문제풀이때 어떤 판례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최신 판례 시험측이 임박해서 최신 판례 수업을 하게 되죠.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물범 법률주의에서 2번 판례를 한번 봅니다. 2번 별표가 있죠. 별표가 있는 것들은 일단 전화합의체 판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시면 총포도검 하양유단속법 시행령에서 같은 법 즉 총포법 2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총포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이걸 키워드로 한번 잡아두면 되겠죠.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 괄호 닫고 이게 혹시 제대로 된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한 두 줄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목텍에서 같이 봅니다. 네 지금 이 상위법인 총포법입니다. 총포법에서는 만약에 A라는 조문에서 뭐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면 처벌합니다. 네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면 총포법 위반제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비난 조문에서는 이 법입니다. 법률에서는 바로 네 총포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념 총포가 뭐겠습니까 금속성 탄환 탄환이나 가스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네 성능이 있는 것을 총포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총알 또는 가스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그 자체로서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지만 총포라고 하고 그리고 총포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죠. 이런 것을 총포법 즉 법률에서 일일이 다 규정하는 것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체적인 부분은 총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총포 개념을 다 규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총포의 범위는 합의 규범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정된 것이 총포법 시행령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 총포법 이 법률로 인하여 시행령이 탄생되었죠. 그래서 이 총포법을 네 어머니법 모법이다랍니다. 이건 뭐 아들법이 되겠죠. 모법 모법 시행령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 총포법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C라는 조문에서 시행령 바로 대통령령이죠. 네 하위교법이 대통령령에서 총포법 시행령에서 바로 총포는 네 당과 갔다. 그렇죠. 총포법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호부터 2호 계속 3호 쭉 정합니다. 정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7호 정도에 7호 정도에 뭐 노릇사의 뭉치 네 노릇사의 뭉치 이것을 총포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고인 네 갑 네 김춘봉입니다. 네 이 춘봉이가 허가 없이 뭘 갖고 있었냐면 노릇사의 뭉치를 소재했던 겁니다. 바로 노릇사의 뭉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죠. 이게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겁니다. 이게 네 노릇사의 뭉치입니다. 그냥 동그란 쇠 조각입니다. 총 안에는 부품 네 부품으로서 노릇사의 뭉치입니다. 그러면 갑이 노릇사의 뭉치라는 이 총포를 허가 없이 소재하고 있었으니까 얘가 지금 총포법이 반째로 총포법이 반째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 없이 총포를 소재하면 처벌되죠. 게다가 총포로는 당갔다. 노릇사의 뭉치라고 규정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변호인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총포법이 반째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처벌할 수 없느냐. 이 시행령에서 노릇사의 뭉치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이건 총포라고 사실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법 모법에 따른다면 총포가 되기 위해서는 금속성 탄환이나 가스 등을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되겠죠. 발사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릇사의 뭉치입니다. 이거 가지고 탄환 또는 가스를 이거 자체로서 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지 예로는 방아쇠를 생각해 봅니다. 방아쇠 이런 거 방아쇠 이거 갖고 가스나 탄환을 쏠 수는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의 부품에 불과한 이 노릇사의 뭉치는 원통형의 새 부품에 불과합니다. 이것 자체로서는 탄환을 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문제가 있죠. 분명히 모법에 따른다면 모법에 따른다면 얘는 처벌되어서는 안 되죠. 왜? 노릇사의 뭉치 그 자체는 총포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법 총포법에 따른다면 추봉이는 총포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합의 규모에 본다면 생명에서는 총의 부품에 불과한 노릇사의 뭉치를 총포로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노릇사의 뭉치는 그 자체로서는 탄환을 쏠 수 없으니까 총포라고 아예 볼 수가 없죠. 오히려 아들법이 모법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노릇사의 뭉치도 총포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은 게 바로 상위법에 위반되죠. 이런 것을 위헌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렇죠.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효니까 이것 자체는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춘봉은 총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둬야 되느냐 2번 딱 봅니다. 방금 그 갈호 그렇죠. 총의 부품까지 총포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 계속 보시면 단순히 총의 부품에 불과 이 사건 노릇에 뭉칩니다. 불과여 금속성 탄환 등을 발사할 성능을 가지지 못한 것까지 총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나 재형보증주의 원칙에 위비돼서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게 법률주의와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판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갑니다. 20페이지에 네모 2번 소급효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주소가 재형법중주의로 파생돼서 나온 원칙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소급효 금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표현만 좀 어색할 뿐입니다. 이 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 행미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학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수강금지법 학원에서 실강이든 인터넷 강의든 수강금지법이 재정되고 시행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 법이 재정되고 시행된 이후에는 수업을 들으면 안되겠죠. 왠지 처벌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때는 당시에 금지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야 너 이리 와 너 견살되기 전에 이거 인간 들었지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겁니다. 이걸 이제 기소해버립니다. 이걸 기소해서 공소제기해가지고 재판 받도록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떤가요? 그러면 이 재판하는 법원은 1번 이 수강금지법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결 유죄 판결 유죄 판결 해야 될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수업들을 당세는 처벌규성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후에 제정된 이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처벌하게 되면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 따라서 당연히 처벌해서는 안 되고 바로 수업 들을 당세는 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무죄 판결 해야 된다. 이게 이 법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답은 당연히 무죄 판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흥미를 처벌할 수는 없겠죠. 처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내용은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법률용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하셔야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건 바로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바로 법을 이 법을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적용하면 소급 한다라고 하고 이 법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네 주급한다 이걸 이제 바로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왼쪽으로 하면 소급표를 인정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추적하는 거죠. 포스트 그래서 주급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 사례죠. 이 사례에서는 이 학원수강금지법 이걸 이렇게 행위시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이 학교세 내용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바로 머릿속에 하나 넣어둬야 되는 게 제 형법중주의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적 기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또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겠죠. 바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된다는 것 즉 불리한 것은 금지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외만한 게 다 풀려나갑니다. 그럼 이걸 봅니다. 이 법을 해미시로 이렇게 소급해서 적용해서 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학생한테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불리한 소급표에 해당하니까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이때 해미를 하고 이때 재판 받습니다. 해미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변경이 있고 이게 만약에 구법 A법 이게 신법 A다시법 그런데 구법에서는 이와 같은 해미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형이 너무 지나치게 과중했다. 이거 너무 세다. 그래서 법을 바꾼 겁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 재판 당시의 법인 이 재판 법을 즉 A다시법을 이렇게 해미시로 이게 소급이 되죠. 소급 소급 적용이 가능할까 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또 일단 머릿속에 넣어둔 게 있죠.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보겠습니다. 바로 행미 당시에는 적어도 징역 5년까지도 가능했죠. 그런데 재판신법은 아무리 중한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맥스는 1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바뀐 것은 경하게 바뀐 거죠. 가볍게 그러면 이 경한신법을 피고인에게 소급 적용해서 뭐 재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불리한 것은 허용이 될 수 없지만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걸 토대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 2번 소급표 금지원칙 1의 소급표 금지원칙은 법률시행 이전입니다. 법이 시행되기도 이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위법은 금지되며 동시에 법시행 이전 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다음 2번 내용에서 양가로 1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바로 그 밑에 내용 내용 가로 열고 가로 한번 열고 소급표 금지원칙은 혐의자에게 불리한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적용을 검지하는 것이므로 유리한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동원칙 동가들 동자죠. 소급표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괄호 닫고 아무튼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1번 소급입법의 종류와 허용유부 헌법재판소 1999년도 7월달 선고된 판례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진열에서는 정말 5.18 특별법과 관련된 이 판례를 깊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는 진정소급입법 그리고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정도만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이 되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외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것을 전제로 김춘봉 춘봉이가 이때 범죄를 범합니다. 범죄를 범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 범죄의 예를 들어서 공소시우가 5년짜리입니다. 공소시우가 5년짜리인데 그리고 추봉이는 감방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쟤를 범하자마자 지리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지리산입니다. 이래서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이때 범죄를 범했고 추봉이가 지리산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감방가기 싫으니까 그리고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대로부터 공소시우가 기산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됩니다. 5년 딱 됩니다. 지리산에서 숨어있다가 5년 딱 되니까 추봉이 야호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공소시우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우가 즉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마감시간이죠. 즉 공소시우가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해도 판사는 면소 판결 한다는 겁니다. 면소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면소가 무엇인지 아직 여러분들이 현사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면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로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니까 소가 뭐냐 그리고 소송이 뭐냐 이 차이점을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 독일말로는 대어 클라게입니다. 클라게 대어는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더 이런 거고 클라게 뭐겠습니까 클레임 클레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법원의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것을 소라고 합니다.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구하는 의사표시 즉 법원의 공권적 판단은 재판 형태로 나옵니다. 재판은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판결 네 결정명령 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원에다가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판해 달라 이게 소입니다. 물론 소도 두 가지로 나뉘겠죠. 네 사소가 있습니다. 개인 사자 개인이 제기하는 소입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제기하는 소 바로 네 공소입니다. 네 사소는 뭐겠습니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그리고 공소는 검사가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공소입니다. 네 그래서 소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고 그러면 소송은 뭐가 될까요 네 소송은 독일만으로는 디프로체스입니다. 디프로체스 영어로는 프라시저 또는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가 제기되겠죠. 소가 제기되면 종구적인 판단은 재판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재판해 주세요 라고 소가 제기되면 바로 재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겠죠. 1심 2심 3심 그렇죠. 또는 정인신문도 하고 정거 보존도 하고 항고하기도 하고 재항고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규정한 법 이게 바로 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 라고 하는 것은 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정적인 개념이 되고 소송은 변화 발전하는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흉법하다가 이걸 왜 갑자기 나오느냐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가 이미 완성되었는데 공소시효 완성 후 검사가 공소 제기한다. 이분은 뭡니까? 검사가 공소 제기할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재판해 줄까요? 소가 재판해 달라는 거죠. 근데 판사 다 보고 야 이미 늦어서 마감시간 지나서 공소 제기했잖아 나 재판 안 해줘. 여기 바로 면소입니다. 즉 공소시효 완성 후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네 면소 판결 에서 끝내버립니다. 면소 라고 하는 것은 재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면할 몇자입니다. 면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 늦었잖아 마감시간 지나서 소 제기했으니까 유무제 실체 판단으로 안 나가겠다. 이게 바로 면소입니다. 아무튼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면 결국은 감방 안 가니까 피거리한 데도 좋은 겁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다시 우리 현포로 넘어와서 지금 김춘봉 공소시 5년짜리 재를 범하고 지리산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뭐 겨울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왜 그래서 뭐 눈 산에 사인 눈을 녹여서 물로 먹고 그렇죠 눈으로 물도 먹고 그 다음에 다 며칠도 보충해야 되니까 보는간 굴이 있네요. 아 저기 뱀이 겨울 잠착했구나 하고 파봅니다. 파보니까 고민이 안워요. 곰하고 격투 끝에 팔 하나 잃어버립니다. 또 한 4년 정도 될 때 겨울에 혹한이 서줍니다. 영하 30도 김춘봉 동상에 걸려가지고 발가락 네 개로 노출을 안 합니다. 너무 비참하게 살았죠. 너무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그냥 자수학과 곰이 되었습니다. 이거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교도소 가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돼서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죠. 그럼 이제 추모기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간만 가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면소 판결 받을 수 있겠구나. 신뢰를 갖고 되고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느냐. 국회가 아니 이 범죄의 이 범죄의 이 범죄의 공소시효 5년이 너무 짧다. 7년으로 좀 연장하자. 그래서 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잖아요. 완성되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법이 개선됩니다. 이때 5년 이후에 개선돼가지고 이 공소시효를 7년까지 연장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7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서 지리산에서 내려왔는데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 법을 개성해서 7년까지 연장해버리고 얘를 추봉기를 너 이리와 너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재판에서 유무죄 실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교도산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형법 형법은 사법이 아니고 민법이나 사법과 같은 사법이 아니고 공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공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은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겁니다.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겁니다. 참고로 사법과 같은 민법에서는 사익과 사익을 비교합니다. 즉 개인간의 이익을 비교하는 것이고 공법에서는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입법목적인 공익 즉 이 법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하고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가 있겠죠. 그것을 사익이 합니다. 그래서 공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다 공익보다는 개인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론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설이라든지 이런 이름만 달라질 뿐이고 핵심적인 법 철학은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형량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잘 봅니다. 얘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죠. 5년차 될 때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이 법을 공소시효를 7년까지 연장해가지고 너는 아직 7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처벌하겠다. 그러면 이 법 목적인 공익하고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어떤 것을 더 보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즉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생활의 안정입니다. 즉 법적 안정성 그럼 얘는 처음부터 교양 교도소 들어갔으면 됐잖아요. 괜히 곰하고 싸우다가 팔라나 잃어버리고 발가락 내게 절단 되고 그래도 참았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자기는 내려온 겁니다. 왜? 신뢰를 갖게 되죠. 이제는 다시는 간방 안간다. 신뢰를 갖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사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해버리는 법을 재정하고 자기 행미로 소급 적응해버린다. 이런 것은 이 법 목적인 공익보다는 개인의 신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공소시효를 7년까지 연장해서 얘를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고 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건 어떡해요? 공소시효 5년짜리 재를 범했습니다. 5년짜리 딱 재를 범하고 여기 5년인데 현재 지금 3년 정도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2년 정도 더 남은 겁니다.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봉 지리산에 숨어있으면서도 라이드도 막 듣겠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데 갑자기 이 5년 이 공소시효를 이렇게 7년까지 연장해 버립니다. 이런 법이 개성된 겁니다. 그리고 시행됩니다. 그러면 춘봉이 저는 좀 기분 상할 겁니다. 2년 정도 2년 정도만 더 도망다니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7년까지 연장했으니까 앞으로 2년 정도 더 도망다니야 된다. 도합 4년을 더 도망다니야 되는 것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어떤가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차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언제라도 개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뭐 연장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아예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언제라도 접을 가능하도록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는 항상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김춘봉은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죠. 완성된 게 아닙니다. 즉 공소시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일 때는 더 연장하는 함으로써 예를 처벌하는 이 법무국적인 공익하고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 중에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공익 그렇죠?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공익이 더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까지 갑에게 어떤 보호할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공익이 더 중요합니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공소시효가 진행 중에는 더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된 법을 이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없고 반대로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라면 연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바로 교사에서 양거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진정소급 입법 괄호 안에 원칙적 불허 이렇게 되었죠. 밑에 내용을 봅니다.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그 다음 밑으로 한번 꺼둡니다. 종료된 이미 끝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 입법 이런 것을 진정 즉 진짜배기 소급 입법 이다라고 합니다. 진정소급 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내용을 하는 법치 국가 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슬래시 탁 대가선 끊어둡니다. 네 그래서 진정소급 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가 더 중요하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예외를 조금 더 한번 편하게 봅니다. 보시면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다거나 법적 상태가 불하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그 다음 보호할 만한 신뢰익이 적은 경우와 그리고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매한 경우 네 손실에 미처로 묻고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의 중대한 또 미처로 묻고 됩니다. 공익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 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예배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됩니다.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방금 예외적으로는 딱 세 단어입니다. 신뢰 손실 공익 그렇죠. 이런 게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참고로 전두환 대통령 그렇죠. 전두환이가 예외에 해당해서 처벌된 겁니다. 예외에 해당해서 즉 전 씨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다시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군사 반란을 통한 정권장악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자는 월등이 중대한 공익 사유가 진정소급 입법을 예배적으로 정당화 한다라고 본 겁니다. 방금 그 부분 헌법의 문제니까 참고로 한번 하시고 우리는 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예배적으로 세 단어 신뢰 손실 공익 그럼 예배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입법입니다. 부진정소급 입법입니다. 부진정 말 그대로 진정이 아닌 불자 진정이 아닌 거 이걸 부진정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 공부하다보면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진정목접범 부진정목접범 이런 진정부진정 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개념을 외우시는 방법도 있지만 진정은 진짜배기고 부진정은 진정이 아닌 나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 부진정소급 입법입니다. 밑줄 개념 보시면 새로운 입법으로 그 다음 밑줄 한번 끊습니다. 현재 진행중 진행중입니다. 간단하게 공소시효가 현재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분률관계에 작용하는 부진정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가로다 그리고 슬래시다 끊어둡니다. 공소시효가 진행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원칙이 예배가 있겠죠. 계속 봅니다.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사항을 사유하고 소급 입법에서 침해되는 사인의 신뢰를 비교 형량하여 사인의 신뢰보호 요청이 월등히 중요하다 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신뢰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예배적으로 부진정소급 입법도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구들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오른쪽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양가로 4번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용 보입니다. 보안처분 형벌이 아닌 나머지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전자발찌 이런 것들입니다.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금지 원칙 적용 여부는 과론의 개별적 검토입니다. 개별적 검토 왜냐하면 보안처분은 비록 형벌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벌하고 유사할 정도로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고 그냥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제한하는 것들 이렇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적용과 관련해서는 판례를 그냥 디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판례가 있죠. 중간에 1,2,3 중에서 지금 기본수대 보는 것은 1번입니다. 이 1번 워낙 출제가 많이 되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1번 가정폭력 범죄 처벌 이거 있죠. 질문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김춘봉 이때 가정폭력 범죄 의미를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겁니다. 이때문에 지금 체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민씨와 체판제 사이의 법률의 변경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겁니다. 이게 A법 9법 A다시법 신법 그런데 행민 당시에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 범죄 행민에 대해서 사회봉사명령 부가시간에 맥스 상한이 100시간 이었습니다. 100시간 그런데 100시간이 너무 짧다 해서 200시간 으로 재판시 법을 올렸습니다. 맥스를 200시간 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재판하는 법원이 개정된 신법 상한을 200시간 으로 올린 이 신법을 이렇게 적용해버립니다. 이게 소급이 됩니까? 추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소급이고 이걸 오른쪽으로 갖고 오면 추급표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시법을 소급 적용하여 소급 적용해서 상한을 200시간 올린 신법 적용해서 200시간을 승부해버립니다.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승부한 겁니다. 그럼 이게 혹시 재판 위법한가의 문제입니다.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사회봉사명령은 부안처분입니다. 형불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구매하실 때 형불하고 부안처분 구분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앞으로 형법 41조를 보게 됩니다. 형의 종류로는 당한다. 형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41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반처분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회봉사명령 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입니다.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초를 뽑는다든지 잡초 길 옆에 또는 교도소 가서 화상실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최근에 누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전 씨 아들이잖아요. 전단 아들이 성실하게 화상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200시간을 수행한 것은 이거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표입니까? 불리한 소급표로 인정한 겁니까?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불리하죠. 행위 당시에는 100시간인데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소급 적용한 겁니다. 이런 것은 위법한 판결입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왜? 불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 1번 가정폭력보제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본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심법상 봉사명령 부과시간인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그 다음 이걸 정리하면 되겠죠.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괄호 닫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에서 판례 한번 볼까요? 1번 보관찰은 이거 있죠. 체물통에서 같이 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춘봉이 이때 범죄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체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할 당시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형법에서 구형법에서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를 승부할 때 보관찰을 승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가 형법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보호관찰 네,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이때 그런데 이 재판은 법원이 법원이 개정된 재판시법 보관찰 규정을 이렇게 소급 적용해서 보관찰을 승부해버립니다. 네, 너 보관찰을 받아라 라고 승부해버린 겁니다. 이게 혹시 위법할까? 네, 이게 위법한 판결인가 이 문제입니다. 어떤가요? 일단 분리해 보긴 합니다. 해미당식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재판시법인 보관찰을 이렇게 소급 중앙선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현행하는 겁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공익 사익을 비교 현행하는 겁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사회봉사명령 좋은지 여러분 이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으면 비록 이 사회봉사명령 그 자체가 형벌은 아니지만 형벌하고 유사할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하죠. 즉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행동의 자유권입니다.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왜? 그 시간 동안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다른 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기본권인 행동의 자유권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벌하고 유사할 정도니까 형벌 불소거 원칙이 적용되어서 분리한 것을 이렇게 소급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봅니다.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과 같은 경우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김춘봉 도료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는 겁니다. 음주운전으로 그래서 보호관찰을 보호관찰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판사가 그때 특별히 준수에 대한 사항으로 재범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서 들어갈지 말고 어디겠습니까? 상습 도박죄로 도박의 석벽이 상습성 인정되는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은 예를 들어서 정선 카지노 이런 겁니다. 그러면 보호관찰을 선고받아도 하더라도 얘는 그냥 보호관찰관한테 신고하고 강원도 강원도 쪽으로 가족하고 이행 갈 수 있죠. 가족하고 이행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만 안 가면 됩니까? 카지노만 안 들어가면 되죠. 정선 카지노 이런 데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돌아다닐 수 있긴 있다는 겁니다. 즉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조금 제한은 있겠지만 보호관찰을 선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입법목적인 공익 네 바로 갑으로 하여금 도박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목적인 공익하고 이로 인해서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봐도 공익보호 요청이 더 큽니다. 그렇죠 보호관찰을 선고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위법한 판결이 아니다. 라고 본 겁니다. 이는 개별적인 판례 결론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파스 1번 보겠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 성격을 갖는 것으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 즉 형벌이 아니라 장례죠. 앞으로 얘가 다시 도박할 수 있으니깐 장례 위험성으로도 행미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미하기 위한 한목적 조치임으로 그에 대해서 반드시 행미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면 그 다음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괄호 열고 괄호 열고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괄호 닫고 이런 걸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소가 제형법중주의의 파생문칙 중에 법률주의 그리고 소급형 검지문칙을 법률적으로 공부했다라기보다는 구경한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유추해서 검지문칙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